아이씨... 아이씨... 아 진짜 졸라야겠다 진짜 아이씨 진짜 아 불꺼워 아 뭐 12월에 모기야 아 모기 졸라하면 되기로지 지금 멸망하는 거 아니야? 어 난 일단 벤츠 매장 가가지고 매장에 직원이 없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럼 일단 은행에 가 아니 미친놈 그만하라고 모기 잡아야 된다고 지금 몰라 잘 그냥 아 근데 진짜 잡고 잡는데 이거 못 잡으면 잠 못 자 어차피 비영이랑 안 불려 뭔 개소리야 나 오형이랑 모기 졸라 울리는데 근데 이거 안 씻어서 그런 거고 아 잡히면 뒤졌다 진짜 근데 안 보여 어딨냐고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니네 집 17초인데 어떻게 모기가 들어오냐 방청구가 뚫린 거 아니야 올라 엘리베이터 타고 왔나봐 찾아와 좀 하수구 타고 왔을 수도 있어 방에서 나갔나봐 안 보여 지금 없어 아 시끄러워 빨리 불꺼워 야 한번 기다려 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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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 진짜 졸라 뒤졌다 아이씨 모기 진짜 아이씨 뭐라고 죽으면 나온다고 지금 모기도 먹고 살아야지 갈바 물렀어 진짜 졸라 고통스러워 아 미쳐 진짜 아 제발 아아 이거 십자가 해 이거 나 죽으라 사면 안 돼 그럼 침 발라 아 이 새끼 그렇게 더럽냐 넌 와 졸라 애매 이거 발냄새야 침냄새야 진짜 이거 중독됐어 아 빨리 자 그냥 졸라야대로 진짜 제발 아이씨 아이씨 전기파일치 없어? 아 진짜 뒤졌다 진짜 아휴 진짜 뒤졌다 진짜 아 방충원 저기 뿌려 아 진짜 개혈 받어 응 모기 모기 요 모기 아 작작 뿌려 어지러워 왜 안죽냐 아이씨 스프레이잖아 아 졸라 비슷해 진짜 뒤졌다 진짜 하아 진짜 하아 진짜 아아 진짜 아아 아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봐 모기 귀가 없어 미친놈아 뭐야? 아 짜국이야 이거 작년 여름에 아 이거 졸라 안주어지네 야 그니까 모기 잡을 때는 이렇게 턱 쳐가지고 이렇게 떨어트려야지 그거를 모기를 보면은 힘 조절이 안 돼 졸라 열받아 그냥 진짜 주먹으로 졸라 세게 때리고 싶어 나 빨리 자야 돼 나 여자친구랑 백화점 오프럼 가야 돼 나와봐 진짜 아 뭐야 아이씨 아이씨 아아 화가 아 몰라 진짜 씨 자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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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 번 울었는데 왜 계속 모기가 계속 우냐고 아이씨 아 모기 이색이 먹방 유튜버인가 봐 먹었는데 계속 먹으려고 그래 지금 졸라 간지러워 진짜 아이씨 아이씨 잡으면 진짜 졸라 고통스럽게 죽인다 아이씨 아 뭔데 나 가만히 있어보라고 지금 잡힌다고 기다려봐 잡았다 이 개자식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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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 잡았거든 이게 손 안에서 날개지 사는게 지금 느껴져 아이씨 너 생무선 졸라 짧다 진짜 어디 갔냐 진짜 내가 하는 일을 그렇지 마 잡았거든 100% 아이씨 아이씨 아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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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 죽였어 신중하게 신중하게 잡았다 이씨 잡았어? 잡았어 잡았어 왜 내 피야? 피가 왜 이렇게 감아해? 너 저 정도면 체한거 아니야? 아 나 진짜 혼날 때보다 피 더 많이 나온거 같아 지금 자자 탔어 자 진짜 너무 힘들었다 아이씨 진짜 자자 아이씨